자 31에서 40번까지 이영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하게 될 거야. 이영식 문장. 자 요거는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돼. 어디를 공부하고 와야 되냐면 항상 이것이 문법규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서 문법 강의를 좀 들은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한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할 거야. 챕터 1에서 문장과 품사의 개념을 보면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네 번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래서 1형식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지. 이 부분 강의 가서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책으로라도 좀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강의를 좀 한 번 들은 학생은 책으로라도 복습을 한 번 하고 오자. 여기에 2형식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의 페이지에 2형식의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2형식이라는 것은 주격보호가 나오는 것이거든. 그래서 주어랑 보호는 같다. 이것이 핵심이야. 그럼 뭐라고? 주어랑 보호는 같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명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동일한 명사가 온다든지 형용사 자체가 명사의 상태를 꾸며주기 위해서 생겨난 품사라서 형용사로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보호자료는 두 가지 형태가 온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될 거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2형식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챕터 1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이제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냐면 3장부터 구체적으로 풀어놓고 있어. 그래서 3장에는 주어. 그 다음에는 서술어를 배우겠지. 4장 서술어. 그 다음에 이제 주격보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호라는 것은 2형식 문장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로 열고 2형식 되어 있지. 그래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오는 게 좋아. 아까 그 부분은 기본 형태만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에는 2형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렇게 주격보호가 필요한 동사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이거 이제 이후에 문장 분석에도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나와 있는 비동사. 비동사가 이제 예문의 주가 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좀 몇 개 나와. 되는 것, 유지되는 것, 판단하는 것, 느껴지는 것. 전부 다 내가 아름다운 거, 내가 아름답게 된 거. 뭐 상관없이 다 내가 아름다운 거니까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 보호로 취급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가 필요한 동사가 있고 구체적으로 보호에 오는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첫 번째는 명사 대명사가 오고. 두 번째는 명사 9의 형태로. 변신을 해.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그 문장 분석 교재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1단계 교재에서 나와. 1단계에서 그 다음에 명사 9가 나오는 거는 2단계에서 나와. 아직은 좀 안 나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볼 거야. 그래서 동사가 변신하는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형태. 1, 2, 3, 4, 5. 기타 접속사 절까지. 보원은 나오는 걸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형용사가 더 나온다. 아 형용사 아까 들어간다고 그랬지. 형용사와 형용사 9까지. 그래서 이 개념을 좀 한 번 보고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서 명사 대명사 들어가는 아주 심플한 형태.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개념을 하는 건지 알겠지. 이거 하는 거니까 정신 반짝 차리고 들어보자. It was a big fish. 자 항상 영어 문장은 뭐부터 시작됩니다. 주어부터 시작이 되고 주어 서술어 보어 정확하게 주격 보어 sc라고 표현을 한다. 이 s는 subject의 약자야. subject 주어 주제 이런 뜻이지. 그래서 문장의 문법 용어로는 주어를 말하는 거고 sc는 compliment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compliment는 완성시킨다 라는 뜻이거든. 뭔가 보충을 해야지 완성이 되지. 그래서 보충한다는 의미도 돼. compliment 그래서 sc를 쓰는 거야. 주어를 보충해서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에 a big fish가 없으면 it was. 그것은 완성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big fish야. 그러면서 완성을 시켜주지.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이 fish 단어. 지금 물고기가 몇 마리야? 하나의 큰 물고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이라는 뜻이 될 수 있고 너희가 어를 하나라고 배웠잖아.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을 보면 어떤이라는 뜻이야. 어떤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사다. 그리고 물고기가 한 마리인데 이 물고기는 복수형이 없는 명사야. 그러니까 뭐냐면 to fish 이렇게 또는 이렇게 쓰지 않아. 그냥 to fish야. 이거 기억해줘. 명사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야. 그런 다음에 32번 문장. 그것은 아기가 아니었다. 이때는 아니기 때문에 낫이 들어갔지. 이거 품사로 정확하게 따지면 얘 부사야. 그런데 이제 무시하고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자. 비동사 뒤에 낫을 붙여서 쓰는 순서만 좀 기억을 해주고 과거기 때문에 아니었다. 이렇게 해줬지.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상자는 오래되었어요. 지금 나오는 이 형식 문장의 패턴이 다 비슷하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 뒤에다가 이렇게 좀 핑크색. 조금 더 좀 진한 핑크색. 빨간색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한 거는 주어하고 주격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색깔을 비슷하게 해놨어. 뒤에 목서가 나올 때는 노란색으로 들어갈 거야. 전혀 다른 색으로 구분하고. 지금 얘랑 얘랑 공통점은 앞에 관사가 들어갔어. 부정관사. 얘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아까 간단히 설명했지만 부정관사. 어떤이라고 했잖아. 이거 외워도 관사는 두 가지가 있어. 정관사와 부정관사. 그래서 이 부정관사를 썼다라는 거는 부정은 정할 수 없다. 뭐라고 다시 한 번? 정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그 의미야. 어는 부정관사야. 관사가 일단 왔다라는 거는 뭐가 온다는 얘기니? 명사가 온다는 얘기고. 어가 왔다라는 거는 그 대신 어떤 명사가 왔다는 얘기야? 셀 수 있는 명사가 왔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에 반해서 더는 뭐냐면 정관사라 그래. 그럼 감이 오지? 정관사? 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뭘 정해? 말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이 정관사 더는 어떨 때 쓰냐면 지금 말하는 사람끼리. 말하는 사람끼리.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둘이서 알 수 있는 것. 이해됐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큰 물고기였어. 그것은 어떤 하나의 큰 물고기가 나왔는데 그 물고기가 황금물고기였어. 황금물고기라는 그 책 이야기 알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는 더 피쉬로 넘어가야 되지. 왜? 지금 말하는 물고기는 뭐야? 갑자기 어제 먹었던 물고기 반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낚시를 해서 걸린 그 물고기인데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황금물고기였어.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가 살려달라고 소원을 빌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집을 주세요. 더 큰 집을 주세요. 여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지금 어하고 덜을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영어에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면 반드시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표시해준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서 어 안 쓰면 들린다.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공통점을 보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품사가 어때? 여기는 명사인데 여기는 명사인데 얘는 뭐야 다? 형용사가 들어갔지? 그래서 이 보호자리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형식에 있어서 보호자리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들어가고 이 형용사가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즉 오래됐는데 무엇이 오래됐니? 어? 박스는 오래된 상태야? 어? 맞네. 어? 그녀는 어떤 상태야? 어? 행복한 상태? 어? 맞네. 이제 뭐 낫이니까 그러지 않아서 문제지만 어쨌든 그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36번부터 보자. 자 36번 It is a walking club. 그것은 걷기 클럽이다. The birds were his friends. The fish were fast. 일단 이 세 가지를 보자. 그것은 걷는 클럽입니다. 걷는 클럽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왜냐하면 이때 클럽은 어떤 동아리의 개념이야. 근데 그런 클럽이 걷고 있는 상태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얘가 형용사로 보기보다는 얘는 명사로 봐야 돼.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사 쓰고 명사를 썼을 때 얘는 이것을 꾸며주긴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얘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의 목적, 존재 목적. 클럽이 걷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걷기를 목적으로 하는 클럽입니다. 이렇게 하고 붙여줬지. 굉장히 중요한 거 좀 설명할 건데 영어에서 수의 일치라는 개념을 좀 신경 쓰고 앞으로 계속 봤으면 좋겠어. 매번 설명하진 않겠지만 지금 bird는 명사지, friend 명사지 둘 다 s를 붙였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야? 복수라는 의미야. 여러 개라는 거지. 우리가 영어에서 여러 개를 복수라 그러지. 그러면 비동사의 경우에는 좀 인칭과 수를 더 세분화된 동사이기 때문에 the bird 일면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면 the bird, word라고 써야 되겠지. 그런데 복수일 때는 word을 써준다. 이거 좀 기억해줘. 그래서 동사도 복수동사, 주어도 복수. 그런데 주어하고 보어는 같은 거기 때문에 얘도 복수. 그래서 이게 세 개를 다 일치시켜줘야 되고 아이들이 테스트할 때 많이 틀리는 것들이 여기를 빼먹는다든지, 이거를 빼먹는다든지 그럼 틀리게 돼. 기억해주고. 피시가 나왔어. 물고기 자꾸 나오지. 그래서 그 물고기들은 빨랐다. 그러면 이때는 word 되고 word도 돼. 왜냐하면 피시는 물고기는 복수의 형태가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고기도 되고 그 물고기 들도 돼. 그런데 여기 해석을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어? 그 물고기 들은이라 그랬지. 왜? 얘를 보고. 여러 개일 땐 이거 쓰고 하나일 땐 words 쓴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얘가 여러 개를 말하는구나라고 알아먹어야 돼. 자, story was funny. 자, 애들 많이 틀리는 거야. funny라고 많이 쓰는데 사실 해석이 좀 재밌었다라는 뜻보다는 뭐라고? 우스웠다, 좀 웃겼다라는 게 좋아. 이게 funny, 재밌다야. 너희들도 이거 해석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 고쳐주세요. 이거 재밌었다 말고 웃겼다. 선생님이 이거 강의 끝나고 수정해줄 거야. The children were surprised. 그 아이들 복수지. 아까 선생님이 계속 수의 일치 개념 신경 쓰라 그랬어. 명사니까 얘 이제 복수고 얘도 복수동사 썼어요. 복수동사. 그다음에 얘는 명사가 아니니까. 여기는 명사로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는 형용사야. 형용사인데 어떤 형용사라 그러냐면 분사 형용사라 그래. 이거 과거 분사야. 갑자기 좀 이거를 보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정도 학생이라면 좀 어려운 문법 개념이 될 거고 중학교 2, 3학년 정도 돼서 처음 듣는 거라면 반드시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이제 문법 책에서 문법 강의를 보면 따로 나오겠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한다. 21장. 21장에서 분사인데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어. 선생님이랑 공부한 시간이 좀 된 아이들은 이 정도는 이제 아마 한 두 달 이내에 다 한 번쯤은 듣게 되는 설명을 듣게 되는 건데 너무 중요하고 자꾸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좀 봐야 되고 반드시 좀 알아둬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프라이즈를 보면은 이게 지금 동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더 자세한 거는 강의 들어. 문법 강의 들어.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야. 놀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놀라게 했어. 너희들이 놀란다면 나는 어떤 상태냐. 나는 ING 상태고 너희들은 ED 상태가 되는 거지. 이 개념만 장착을 하고 본다면 아까 그 부분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이 놀래키는 사람이야. 놀라게 된 거야. 놀라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유령이라고 해볼까? 뭐 웃긴다 좀. 근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여러 명이지. 아이들.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다 놀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ING가 되고 얘는 ED가 되는 거지. 이거 구분해 줘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이 문장이 이거 동사 아니야.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어떻게 돼. 얘가 이 자리로 가야지.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돼야지. 파란색이. 지금 우리가 서술어를 다 이렇게 표시해 줬으니까. 그런데 동사는 여기에 있어. 어떤 상태이다. 비동사는 뭐뭐이다. 이런 개념이니까 놀라게 된. 뭐라고? 놀라게 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설명했다. 이거 관련된 거 좀 가서 보고 분사 설명 좀 보고 했으면 좋겠어. 오늘 여기까지 끝.